요셉과 마리아는 여관문이란 문은 모두 두들겼습니다. 마침내 두 사람은 자리를 마련할 수 있었습니다. 베들레엔 모든 여관에 방이 없었기에 결국 두 사람은 마굿간에 들어가게 되었습니다. 어둠이 내린 마굿간은 스산하고 냄새나고 따뜻한 이부자리 하나 없었습니다. 마리아는 곧 거기서 첫 아들을 낳았습니다. 그녀는 아이를 포대기에 쌌습니다. 주변은 온통 동물들과 지푸라기 더러운 바닥뿐이었습니다. 아이를 누일 곳은 맞닿지 않았습니다. 부드러운 요람과 따뜻한 쉴 자리가 없는 마리아의 아기. 마리아는 포대기에 싼 아이를 말먹이통으로 눕혔습니다. 마리아는 잊지 않았습니다. 아기아는 일을 마케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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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천사의 귀신을 들었던 목자들은 한다름에 달려가 마리아와 요셉과 구유에 누워있는 갓난아기를 찾아냈습니다. 목자들은 천사가 이 아기에 대하여 자신들에게 말한 것을 전했습니다. 우리가 들에서 양을 칠 때 천사가 나타나 베들레엠에서 구세주가 태어나실 것이라고 말해줬습니다. 구유에 누워있는 아기를 본다면 그게 그분을 알아볼 수 있는 증표라고까지 알려줬습니다. 목자들의 이야기를 들은 이들은 모두 놀라 감동을 받았습니다. 마리아는 이 모든 말을 마음에 깊이 간직했습니다. 하나님 그렇게 말하여 우리가 들은 천사의 영과 우리가 본 모든게 정확히 똑같아 더 감사합니다, 하나님. 당신께 영광을 돌립니다. 목자들은 하나님께 영광과 찬송을 돌려드리며 벅찬 가슴으로 돌아갔습니다. 그리고 동방 박사들은 예루살렘에서 베들레엠으로 길을 옮겼습니다. 그때 동방에서 보았던 그 별이 그들 위에 다시 나타났습니다. 저기 봐! 우리가 동방 땅에서 봤던 바로 그 별 아닌가? 맞네. 이스라엘에 와서 다시 나타났어. 우리가 정말 맞게 찾아온 거야. 그래. 별이 우릴 이끄는 것 같아. 아, 이분의 태어나심을 본다는 건 다신 없을 귀한 영광이 틀림없을 거야. 그들은 그 별을 보고 매우 크게 기뻐하고 기뻐했습니다. 별은 그들을 앞장서가며 인도했습니다. 그리고 아기가 있는 곳 위에 머물렀습니다. 동방 박사들은 그 집에 들어가 어머니 마리아의 품에 안긴 아기를 보았습니다. 그리고는 감격에 겨워 무릎을 꿇고 아기에게 경배한 뒤에 황금과 유향과 모략을 선물로 드렸습니다. 모든 사람들의 빛으로 오신 왕의 왕께 드리는 선물이었습니다. 2000년 전에 오신 아기왕은 이방인과 소외된 자들을 위해 부유해 놓으셨습니다. 오늘날 우리를 위해 어둠 가운데 빛으로 오신 예수님께 우린 어떤 예물을 드릴 수 있을까요? 영원히 가봅 보호해 놓으세요.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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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